네, 노정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리 여당 의원님들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정도의 후보자를 내세워야 서로 논쟁도 되고 또 좋은 점을 부각해서 두둔도 좀 해주고 정말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 팩트만 놓고 보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뭐 한심하다는 이 표현이 주관적이라면 바꾸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기준에 걸쳐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때 감사 안 했냐고요? 감사했을 거라고요? 감사 안 했더라고요. 저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커요. 왜 그때 안 했는지 저희도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도대체 그때 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왜 안 했길래 이런 부적절한 사용이 걸러지지 않았나. 그 당시에 감사를 서로 캤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두둔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조우영이라는 대출 브로커가 참고인 조사 두 번 받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불법으로 대출을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10억 원의 커미션을 챙겼습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4년 같은 사건 재수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인정해서 확정됐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맡았습니다. 그때 중수수사 이과장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2014년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재수사한 곳은 수원지검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력이 약해서 조우영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놓쳤겠습니까? 사건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변부를 다 떼어내고 기록만 보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두 의원님께서 회사의 어떤 규정대로 휴가를 내고 가지 않았겠냐. 그런 근거 없습니다. 저희가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도 사장이니까 필요할 때 휴가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참 희한한 일을 마주했습니다. 방통위에서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와 같은 시기에 문화방송 mbc의 계열사 지역사 사장 등 경영진 일동이라고 경영진 12명 일동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하신 그 핵심 내용 그때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감사 없었습니다.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두둔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두둔의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성명서는 문화방송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 일동인데 왜 방통위가 이걸 언론에 배포합니까 심지어 이분들은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못했습니다. 권땡땡 김땡땡 김땡땡 안땡땡 안땡땡 윤땡땡 원땡땡 이땡땡 이땡땡 임 땡땡 한땡땡 헛땡땡 이게 성명서라고 배포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두둔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밖에 두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는 빵만 캐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데 결론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트집이죠. 인신공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제발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근거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수많은 근거 이미 보여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사안에 핵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는 점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출된 법인카드 이진숙 당시 대전 mbc 사장이 소지하고 다니던 카드입니다. 제시된 내역들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다 함께 본 바로 그 내역 그 카드의 한도는 월 2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통계를 내보면 월 420만원씩 썼습니다. 200만원 평균 초과한 겁니다. 적을 때는 수십만원부터 많을 때는 450만원 이상까지 한도를 초과해서 썼습니다. 저는 한도가 220인데 200만원가량 한도를 평균적으로 초과했다는 것이 이해도 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단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법인카드가 한도가 있는데 증빙 없이 한도를 초과해서 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대전 mbc에 단 한 건의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분들이 법인카드 다 써보셨어요. 한도 초과해서 쓰기 어려워요. 한도 초과할 때 증빙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 당시 mbc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분이 그렇게 썼다면 이분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증빙이 없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쓴 돈들이 접대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접대비는 증빙만 된다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 접대비가 증빙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접대비가 아닌 것이 자료만 봐도 드러납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각에 여러 건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017년 11월 13일 이진수 후보자는 당시 대전 mbc 사장은 주식회사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는 백화점에 가서 세 차례 결제를 합니다. 11시 3분 10시 50분 10시 58분 10시 50분부터 10여분에 걸쳐서 세 차례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관계회사 접대 아까 말씀드린 접대비로 항목 분류를 했고 나머지 두 건은 한도 내에서 쓰는 부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 만약에 사례가 한 건만 있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아 실수했겠거니 실수할 수 있으니까 2016년 4월 10일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두 번 결제했습니다. 한 번은 10만 5천원 한 번은 45만 5천원 하나는 부운영비 한도 내에 써야 되는 부운영비로 결제했습니다. 하나는 관계회사 접대 접대비로 항목 처리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숱에 있습니다. 호텔 엠베서더 특급호텔입니다. 2017년 2월 11일 같은 날에 두 번 결제했습니다. 한 번은 관계회사 접대 한 번은 부운영비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고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두둔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월별로 부운영비 한도 내에 쓰는 부운영비로 사용한 금액 한 번도 220만원을 넘어본 적 없습니다. 당연하죠. 관계회사 접대 2015년 3월 160만원 초과 2015년 4월 94만 8천원 초과 이렇게 매달 초과합니다. 2015년 9월에는 289만원 초과 2016년 6월 340만원 초과 한도가 220만원인데 300만원 넘게 더 썼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무려 437만원을 초과했었습니다. 최고 기록을 말씀드려 볼게요.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시점 무려 453만 7천원을 초과해서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빙자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곳에서 같은 날 쓴 여러 건의 명세를 자기 멋대로 어떤 것은 운영비 어떤 것은 접대비로 이미 분류했습니다. 이게 허위 작성이 아니면 도대체 뭘 가지고 허위 작성이라고 하고 배임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장관급에 올라가 있는데 누굴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놓고도 법치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상희 위원님 제일